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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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쪼리도 말고 잘해라 예 야 사살 안봐주면서 해라 봐주지 마라 아르치 그래 봐주지 말고 사정없이 포켓을 하도 된다 너 배왔잖아 어디 휘핑은 이빙은 그거를 보여줘도 해라 오늘 알겠지? 네 말 움직여야지 그래 움직이면 안맞는다 니가 그래 그렇지 조각 조각 야 김지인 나 차렸네 자 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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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움직여라 많이 그렇지 조각 더 움직여라 이빙은 많이 해라 이빙은 그래 움직이면서 공개하고 또 그것이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그래 그래 움직여야지 그래 결정 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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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시지 저희들, 완전 그런거 아니랬어 저희들, 저희들, 그런거 아니랬어 저희들, 그런거 아니랬어 아.. 나 움직여야지 니가 왜 안 움직여놔 그렇지 좋아 좋아 스톱 앞장은 못ствие 스톱 스톱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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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봐줘 데미지 오면은 아마추어 생활복싱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니까 큰일도 잘 봐줘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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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